자 갑오징어 명란무침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갑오징어가 데쳐서 포 떠서 사이즈를 맞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채 썰고 데치지 마시고 데치고 채를 썰어주세요 자 먼저 갑오징어부터 한번 순재를 좀 해볼게요 갑오징어는 이렇게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살이 있는 애가 나올 수도 있고요 다리는 벌입니다 이럴 때는 그 다음에 이렇게 통통한 갑오징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두 가지 정도 연습을 꼭 해보시고요 또 때로는 물오징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갑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은 여기 밖에 없어요 이 반대편은 다 갑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칼집을 넣으셔도 되고 안쪽에다 칼집을 넣으셔도 돼요 반으로 자르지 마시고 딱딱한 부분 지느러미 쪽에다가 이렇게 칼집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다리 내장 다 벗기고 그 다음 갑 조심해서 다치지 않게 빼주세요 자 그럼 손질이 다 된 겁니다 여기 껍질 있죠 껍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금으로 벗기거나 아니면 행주 같은 걸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칼집 안 내고요 그냥 이렇게 벗길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벗길 수도 있고 껍질이 다 벗겨져 있고 내장도 없는 이런 갑오징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갑오징어를 먼저 데치기 때문에 물을 옆에다가 좀 올려주시면 돼요 기존에는 체서로 데칠 때는 많이 오그라들어서 조금 낮은 온도에서 데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강불로 데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 재료에 2023년부터 청주가 빠졌어요 그래서 소금만 넣고 데치셔야 됩니다 요구사항에도 소금물에 데쳐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징어를 넣는데 이렇게 체에 받쳐서 넣으셔도 되고 그냥 이대로 그냥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끓는 물에다가 데쳐보겠습니다 처음에 넣으시기 전에요 이렇게 손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쑥쑥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안에 투명도도 보세요 언제까지 데쳐야 되는지 잘 몰라서 빨리 빼기도 하시는데 전체가 하얗게 될 때까지 데쳐주셔야 됩니다 두께에 따라 다르겠죠? 10초를 데칠지 1분을 데칠지는 그래서 끓는 물에 넣으시고 중간에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세요 겉에는 하얗졌는데 아직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아직 10초도 안 데쳤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데칩니다 이렇게 데치는 동안에 명란이나 무순이나 다른 거를 손질하고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젓가락 꾹꾹 한번 눌러보셔도 돼요 보통 서울, 인천에서는요 이렇게 통통한 오징어가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만 오래 데쳐주세요 제가 찔러보는데요 이제 말랑말랑한 느낌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전체적으로 하얗게 됐고 그 다음에 속이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면 찬물에 한번 헹구겠습니다 뜨거워서 손질하기가 어려우니까 찬물에 헹궈주셔도 되고 살짝 좀 덜 익은 것 같다 그러면 헹구지 말고요 남은 열로 익을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오징어를 잘라볼게요 오징어는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유추가 되시나요? 이 뾰족한 부분이 윗부분이겠죠? 이쪽 방향이 가로 방향일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썰어야 오징어는 안 말립니다 사실 데쳤기 때문에 이렇게 썰어도 크게 말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가 뾰족하다고 이 부분을 다 잘라버리고 쓰시면 재료는 사이즈는 이쁘겠지만 양이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작은 것도 속에 같이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장에서 너무 재료를 많이 버리지 마세요 너무 길다면 살짝 가장자리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0.3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0.3으로 포를 뜰 겁니다 일식을 좀 하신다면 이렇게 칼을 비비지 말고 쭉 당겨서 0.3으로 한번 포를 좀 떠보시고 아직도 두께가 상당합니다 또 한번 포를 뜨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께가 0.3이 되게 전량을 다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작은 부분까지 한번 속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제가 방향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썰고 바로 그대로 놨습니다 이걸 돌려놓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생긴대로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씩 하면 생각보다 가오징어가 미끄러져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당겨주면서 0.3으로 하시면 돼요 아주 가늘게 안 하셔도 돼요 두께는 요구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징어를 다 썰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빌 그릇에다가 먼저 갖다 놓을게요 그 다음 명란을 받으시면요 키친타올이나 비닐이나 이렇게 좀 깨끗하게 좀 보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빨간 거 다 묻혀놓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란에 가운데를 살짝 이렇게 칼로 긁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알이 보이죠 자 요 부분은 칼등으로 살살살 이렇게 긁어줍니다 힘을 확 주면 이게 끊겨요 그래서 살살 긁으시고 요 알만 갑오징어하고 함께 버무를 겁니다 자 살살 긁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데 명란이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많다 싶으면 다 넣지 마시고 일단 한쪽에 이렇게 놔둬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새빨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명란 짠 거 아시죠 그래서 소금을 꼭 필수로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소금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청주를 넣었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 넣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비벼야 돼요 근데 명란이 조금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젓가락과 숟가락을 같이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잘 풀려집니다 뭐 손을 요 정도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건 괜찮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비비지 마세요 온갖 손에 다 양념 묻혀가면서 하지 마시고 뭉친 거 이렇게 풀어 주시면서요 살살 비벼 주세요 그래서 어떤 색으로 나와야 되냐면 벚꽃 색깔로 은은하게 빨갛게 김치처럼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벽을 버무려 주시고 그 다음에 고명 준비해야죠 깻잎은 뭐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 한 번 더 가운데 자르셔도 되고 그냥 바닥에 까는 장식이니까요 깔끔하게 지저분하지 않게 너무 크지 않게만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순도 끝에가 조금 지저분해요 보통 그래서 요런데를 이렇게 잘라 주시는데 오징어 양이 좀 많다 그럼 무순도 좀 많이 놓으시고요 오징어 양이 좀 작으면 무순도 좀 짧게 잘라서 한번 놔보세요 서로 어울리게 그렇게 해서 이제 버무려놓은 갑오징어 조금 짧고 못생긴 게 좀 있다 그러면 좀 바닥에 까세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100%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때는 동그랗게 살짝 뭉쳐서 기왕이면 좀 채 잘 썰은 걸로 위에 보여주시고 그 다음 무순은 살짝 정리했으면 앞쪽에 살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오징어 명란 무침에서는 당연히 갑오징어가 중요하겠죠 데쳐서 0.3 0.3 5cm로 잘 썰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란 뭉쳐지지 않게 잘 버무려줍니다 갑오징어 명란 무침 완성되었습니다